어허 제덕씨 지금 옛날 춤이 시작됐습니다 어허허 춤사위가 현나네요 잭스키스 하면 또 화련댄스 실력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잭스키스 하면 또 화련댄스 실력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잭스키의 메인댄서는 누굽니까? 메인댄서 메인댄서 두 분으로 지금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나 김재덕 로 이재진 두 분 다 김재덕 3부도 계속 달려주실거죠? 달립니다 자 고 제덕 고 제덕 염 뱁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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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lds 몽 뱁삭 가기 거기서만 멈추를 달봐라 가기 거기서만 멈추를 달봐라 가기 거기서만 멈추를 달봐라 너를 다다다다다니는 알겠어 이길깐 내 몸을 신고 달려 어떻게 이건 두고 나가라 이길 속에 오늘 아주 그냥 재덕씨가 부문파워 오셔서 깨운하게 놀다 가시네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부문파워 많은 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한자를 많이 쓰는 재덕씨고요 이제 모든 시간들을 나와 함께해 에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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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우